안녕하세요. 요즘 점점 생활습관이 무너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는 계획을 세우고 플래너에서 하나하나 지워가는 맛으로 살던 사람인데, 취침시간과 기상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최대한 빨리 자자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일하는 것도 쉬는 것도 아니게 미적미적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충전도 좀 하고 정신도 좀 차리는 의미에서 독서 중간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 현재까지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권수로는 총 21권을 읽었습니다. 아직 5월이니까 한 달에 평균 4권 정도 읽은 셈이네요. 지금 거의 다 읽은 책이 하나 있고, 읽으려고 사놓은 책이 많이 있어서, 5월이 가기 전에 총 22권이나 23권을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읽은 책들을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허블에서 출간된 김초협, 김혜진, 오정현, 김선호, 이루카 작가의 작품이 실린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수상작품집, 위즈덤하우스에서 출간된 김하나, 황선우 작가의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미늄사에서 출간된 정세랑 작가의 장편소설, 보건교사 안은영 아르테에서 출간된 김보라 감독의 벌새 시공사에서 출간된 이도우 작가의 장편소설,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창비에서 출간된 정세랑 작가의 소설집, 옥상에서 만나요. 난다에서 출간된 정세랑 작가의 장편소설, 지구에서 하나뿐. 샘터에서 출간된 도제이 작가의 난데없이 도스토옙스키. 하하밤에서 출간된 문여정 작가의 비로소 나의 여정, 새계절의 런던 파리 여정 에세이. 휴머니스트에서 출간된 인지나 작가, 일러스트레이터의 빵 고르듯 살고 싶다. 은행나무에서 출간된 미우라 시온 저, 서혜영 역의 사랑없는 세계. 민음사에서 출간된 우에하라 쓰이 저, 김유라 역의 카페 고양이 나무 이야기. 창비에서 출간된 황인찬 시인의 사랑을 위한 델프리. 작가정신에서 출간된 윤희영 작가의 소설, 붕대감기. 세미콜론에서 출간된 띵 시리즈의 시작, 이다혜 기자 작가의 조식 아침을 먹다가 생각한 것들. 소소의 책에서 출간된 막차의 신 두 번째 이야기, 아가와 다이주 저, 이영미 역의 첫 차의 애프터 파이브. 빛에서 출간된 김지현 번역가 작가의 생강빵과 진저브레드, 소설과 음식, 그리고 번역 이야기. 문학과 지성사에서 출간된 배명훈 작가의 연작 소설집, 문학동네에서 출간된 문학동네 시인선 131번째, 주민현 시인의 퀼트 그리고 퀼트. 마음산책에서 출간된 정지돈 작가의 농담을 싫어하는 사람들. 시간의 흐름에서 출간된 정지돈 작가의 에세이 영화와 시. 에세이를 전혀 읽지 않던 사람인데, 2020년에는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를 시작으로 많은 에세이들을 읽었습니다. 독서 에세이, 여행 에세이를 포함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소설만 파던 사람인데, 여러모로 많은 것들이 바뀐 2020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책들을 읽으면서 이 시기를 보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유튜브에서 왓칭 마이백 영상이 유명한 것 같던데, 남의 가방 속이 궁금한 것처럼 남의 책장 속이랑 남들이 읽은 책도 굉장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 핑계로 새로운 책들도 또 사게 되고요. 이 책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연말에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떤 책들을 더 읽었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기대하면서 책을 야금야금 또 읽어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